음! 역시 이 상단은 짜장면이지 아 맛있다! 이 집 잘하는 집이네! 당신은 어때? 아 인간아 지금 맛이 느껴지냐? 다들 잘 먹고 힘들래 아까까지 돈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또 못 벌면 좀 어때! 이렇게 다들 건강하면 되는 거지! 댁이 뭐가 돼요? 이렇게 좁아 터진 집에서 복닥거리면서 살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숨이 딱딱 막혀 죽겠구만! 이제 나이가 젊길하나! 가진 돈이 있길하나! 아버지! 엄마! 할머니! 나 합격했다! 합격! 태어나서 처음이야 합격 통지 받은 거! 이런 기분이구나 합격이라는 거! 아니 근데 무슨 합격? 너 뭐 우리 몰래 무슨 대학 입시라도 쳤냐? 그게 아니라 그동안 알바 몇 군데 넣었는데 합격이래! 지금 당장 출근하러 왔는데? 응? 니가 알바를? 알바 어디? 배달 알바 경험은? 없습니다! 포서빙 경험은? 없습니다! 씩씩하네 근데? 어? 자후 시력 근절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동사무소 복무 마쳤습니다! 아니 뭔 보충력이 대답은 해병대야! 귀신 남는 해병대 마인드로 이 알바에 목숨 걸겠습니다! 귀신이고 나발이고 됐고 스쿠터는 타지! 스쿠터요? 아니 그러면 배달을 뛰어다니면서 할래? 그러다 면담 불어 터지면! 열심히 배워서 잘 타겠습니다!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일단 저쪽 주방 가서 설거지부터 해! 이 식당에 뼈에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! 다! 아이씨! 아이씨! 아니 뭐 저런게 알바! 아니 진짜로!